가짜야, 이거. 뭘 가짜야? 야, 마이크 끼고 자는 사람이 없나 봐. 야, 리얼로 자자. 야! 그래도 자면서 좀 주저릴 수 있으니까. 야, 이거 방송쟁이야. 왜? 진짜 리얼로. 난 리얼로 할 거야. 오, 굿바이, 롱 굿바이. 네, 진짜. 그때 누워서? 이게 진짜야. 너 잘 때 바지 입고 자,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. 야, 근데 나는 이불이 너무 작아. 야, 야. 야, 나는 이거 봐, 야. 아, 괜찮아. 나는, 잊어라. 야, 너 그동안 아까 10리 테스트 받았잖아. 나는 이불이 억압돼 있었어. 야, 당연하지. 불 켠 거 같잖아, 야. 야. 나중에는 여기다. 어? 이거 뭐지? 뭐야? 야, 안 보여. 긴급 상황입니다. 긴급 상황입니다. 긴급 상황입니다. 긴급 상황입니다. 뭐야? 왜, 뭐야? 잘못 눌렀네.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어떻게 해? 아, 졸려. 신동이 이거 잘해. 아, 니네 빨리. 그럼 니네 여기서 잘 거야? 어. 야, 이리 와. 이거 침대 되는 거 아니야? 될 거 같은데, 이거? 이거, 이거 빼면 되는 거네. 아, 신동이? 이거네. 이거잖아. 그래, 이거잖아, 원래. 원래. 원래 이거야. 야, 이동혜 완전 다 잘했잖아. 야, 대기 하나 줄게. 형, 이렇게 엎드려 빨리. 형, 불 꺼. 형, 빼줘 봐야지. 됐다. 야, 불 꺼. 자자. 불 꺼, 우리 여기서 다 마무리하자. 야, 뭐야? 저렇게 그냥 자려고 간 거야? 아니, 봐봐. 이러고 한 한 시간을 떠들었어. 이동혜가 카레 만들어줬는데 진짜 맛있었어. 맛있었어? 야. 야, 니네 진짜로 이 특 신경 써줘야 돼. 이 특 엄청 울었어, 오늘. 나한테 솔직히 이번에 상대했다가 희철이한테 얘기 되게 많이 했어. 오. 진짜 많이 했어, 많이 했어. 귀여워. 가까워진 친구. 아니,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. 희철이한테. 분명히 연습할 때는 그냥 너무 친한 게임 좋아하는 친구였어. 맞아. 그래, 가지고 스타 많이 했잖아. 왜, 어느 순간. 싸이버리 같은 시방. 그. 박대갑 내, 반동편. 야, 옛날에 그 얘기도 다했어. 나랑 특이랑 제이랑 맨날 나이티 가고. 나랑 제이랑 숙소 들어갈 때. 이동혜, 너 창문 바로 벽도에 붙어있잖아. 그래서 창문 열어서 100원짜리 던지면 일어난다고. 결국 모이면 옛날 얘기하게 되는구나. 야, 우리 재밌게 살았어. 요즘 연습생들도 이렇게 재밌는 추억 많을래라? 아, 요즘 연습생도 이렇게 알 것 같아. 너무 잘해주거든. 진짜 가짜야. 나 유선을 딱 부르니까 이렇게. 맞아, 그런 거 있어. 우리 옛날에 이름 부르는 거 있었잖아. 잠들면 이동해.